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스케줄 캘린더에서 스케줄의 마지막 날짜를 표시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스케줄이 끝나는 시각에 따라 해당 날짜를 스케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Next Day Threshold 속성 값이 12시인 경우 11시에 끝나는 스케줄은 마지막 날짜가 스케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케줄이 오후 4시에 끝나는 경우 해당 날짜는 스케줄에 포함되어 표시됩니다. 지정한 시각이 12시 이후에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가 스케줄에 포함되어 표시됩니다. 즉, 스케줄의 마지막 날짜를 표시하는 기준은 Next Day Threshold 속성 값을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오전 9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케줄 캘린더입니다. Next Day Threshold 속성의 기본 값은 오전 9시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오전 11시에 끝나고 두 번째 스케줄은 오후 4시에 끝나기 때문에 두 스케줄 모두 마지막 날짜가 모두 스케줄에 포함되어 표시되었습니다. Next Day Threshold 속성 값을 12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12시 이전인 11시에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가 스케줄에 포함되어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스케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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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